그렇다면 히틀러라는 사람은 왜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차 대전의 결과에 의해서 2차 대전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예로운 고립을 원하는 영국. 영국은 늘 유럽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자 하죠. 지리적으로 그렇죠. 바다와 국경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유럽에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정책은 늘 영예로운 고립이다.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 경쟁을 해왔어요. 알사스 로렌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땅도 물론 있었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불전쟁도 여러 번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라보다는 지역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차 베르사이오 조약에서 있었던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배상금. 그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평가된다.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로 모두 합하여 약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민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만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진정한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서 벌어졌고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도 있었죠.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 패권의 중심이 그전엔 서유럽이었다가 점차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간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투입된 전쟁이고 연합군과 추측국의 선악이 구분된 드문 전쟁이었다. 모든 전쟁에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 제3자인으로 보면 선악이 없어요. 그냥 두 세력 간의 체얼한 징투였는데 2차 세계대전에는 특이하게도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을 확실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승전국은 선이고 패전국 악 이런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럼 승전국은 어디냐? 우리 연합국이라고 표현했던 나라들이 있었죠. 미합중국, 소비에티연방, 대형제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이탈리아 왕국 그 외 연합국들이 있었고 추측국에는 나치 독일, 일본제국, 이탈리아 왕국 그 외에 추측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기 발칸반도가 등장합니다. 민족주의 발행, 게르만과 슬라브 간에 대립되는 그 장소가 바로 발칸반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전쟁터는 서유럽이 아니고 유럽의 중동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에 대립하는 경계선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구슬라비아, 헝가리 이쪽의 경계 지점에서 오히려 전쟁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희생자 중에 한 사람들은 유대인 또 있는 거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르사유 조약의 불공정함이 상당히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거대했던 1320만 마르크의 돈이 있었다. 당시에 독일이 지불할 수 있었던 건 100만 마르크 정도였는데 이걸 1320만 마르크 했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1차 대전 이후에 슈퍼 인플레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화로 배상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배상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화 가치를 아주 극도로 낮게 만들었어요. 거의 휴지조각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배상금이 낮아지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 비용도 그렇게 만들게 된 거고. 거기에 연결된 게 1929년 이후에 대공황 또 경제에 있어가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자원 확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중동지방에 석유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각 식민지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독일은 신흥산업국가로서 1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회복하고 마르크화를 평가차를 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하게 돼서 여기에 전쟁 주급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거고 여기에서도 또 발칸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 발칸반도에서 게르만족 또는 아리아인 인종과 동방의 슬라브인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을 히틀러 총통이 자극을 한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열등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슬라브족, 유대인 이런 것들을 추방하고 노예화함으로써 최종적인 아리아인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록이 이런 것들이 히틀러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을 격파해서 굴복시킴으로써 끈질기게 저항하는 영국을 굴복시킨다. 이런 히틀러 특유의 전략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되었다. 물론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이 앞섰던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성적으로 따지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어떤 거대한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까지 따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아시아 쪽에서도 만주사업인을 비롯해서 일본군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것도 사실 일본군이 일으킨 거지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계속 확장하고자 하는 계속 전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늘 있어가지고 계속 확장 전략 아니면 상대편을 죽이고 내 거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 내지되었던 여러 모순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전쟁으로 빵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의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충공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걸 구축을 하죠. 마지노라는 사람을 주축해가지고 참호를 아주 깊이 파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만들었는데 독일은 그 마지노선을 아예 우회해가지고 벨기에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프랑스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에 경쟁되지 못했다. 탱크를 투입해가지고 신속 전략을 통해서 파리를 점령을 합니다. 여기에 유명했던 아주 전쟁의 경화가 던케르크 있었죠.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프랑스 북부에 있던 던케르크라는 곳에 연합군들이 후퇴할 때 모여서 여기 던케르크에서 잉글랜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그린 영화였었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독일 제국에 함락이 되고 프랑스 남부에는 비시 정권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이 들어서는 결과가 되죠. 여기 비시 프랑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프랑스 지역에. 그래서 추축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를 포함하는 이탈리아까지 포함하는 추축국의 최대 영투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넓은 데까지 영역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러시아와의 마지막 일전, 모스크바까지 히틀러가 공격을 했다가 이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서 고전한 것처럼 똑같이 겨울 추위에 고전하고 후퇴를 함으로써 여기에 히틀러의 패전이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이 치열하게 쟁투를 함으로써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등장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런던 대공습 독일 지역에서 항공기 와서 런던에 원래 처음에는 군수공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그냥 시가지를 무차별 공습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또 히틀러의 최대 실책은 모스크바 공략이죠. 나폴레옹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모스크바에 살던 사람들은 다 철수하고 텅 빈 도시를 만나게 되었던 사건. 결국은 겨울이 돌아와서 히틀러는 여기서 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1944년 6월이 되면 미군이 참전하게 되고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남부에는 이탈리아에 상륙을 해가지고 시칠리아부터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공략을 하는 연합군의 모습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소련군도 동북 또는 북부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독일이 점령했던 땅으로 쳐들어왔던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연합군이 반격을 해갔던 그런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탈리아도 추측국의 일원이었으니까 연합군이 처음에 시칠리아로 넘어가고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상륙함으로써 여기에 떴던 독일군이 물러남으로써 점차적으로 연합군의 우세로 이어지게 되죠. 이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냈는데요. 여기에 얼마나 사망자가 많이 많나 어떤 나라가 많이 있었나라고 보면 군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나라는 어디냐면 소비에트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죠.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가장 많은 군인이 죽고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 같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독일 같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는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이어져가지고 중일전쟁이 1931년 만주사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39년이면 북경, 남경까지 일본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중일전쟁이 이어졌거든요. 그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두 번째 피해자였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전쟁특화되었던 폴란드가 세 번째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 의외의 땅이죠. 여기도 민간인이 많이 죽었는데 일본군에 의해서 민간이 죽었고 인디아, 유구슬라비아, 인도차인의 반도에서도 많이 사상자가 있었다. 그 밑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의외의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섰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프랑스의 역사는 선진국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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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